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검찰이 송영길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윤장 발부 사이에 보면 송영길에 얼마나 증거인멸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악한 꼼수를 부렸던가 하는 것이 좌편향 유창훈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에 이르는 이 돈봉투를 수사한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줄소환이 임박했다 시작됐다 사실상 이거를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송영길의 입 그 다음에 또 한 명 바로 윤관석의 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관석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의 좌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가 바로 그 송영길의 외통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석이 언제 입을 여느냐 얼마큼 입을 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윤관석이 입을 완전히 담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돈봉투를 갖다가 돌렸다 이것을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의 액수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돌렸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영수 등으로부터 박영수에게 돈을 받아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 사실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입장에서는 무슨 100%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송영길이 어떻게 되나 봤을 텐데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뭐 딱 봤을 때 아 이거 송영길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송영길은 뭐 어떤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윤관석이 결국 이제 입을 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절반 정도는 입을 연 상태라는 것입니다. 윤관석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송영길이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돈 봉투 수소 의원들까지 이제 다른 증거 자료들에 의해서 뭐 이정권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그 관련자들의 진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것이 별로 그 소용이 없겠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형량만 더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입을 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의 이 돈봉투 수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완전히 지금 초상집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영길과 윤관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죄수의 딜레마 관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윤관석도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구속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1심에서 중형이 나오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 범죄가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이런 중범죄이고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19명 그 이상의 의원들에게 직접 봉투를 돌린 자기가 직접 봉투를 돌렸다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어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송영길도 구속이 돼 있고 윤관석도 구속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 관계가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이 당분간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듣기는 했다. 돈 봉투가 이렇게 전달된다 하는 얘기를 조금 들었다. 자기도 뭐 조금 이렇게 일부 보고를 듣고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는 있지만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돈 봉투를 뿌려라 살포해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 윤관석이 협조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관석 입장으로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이제 송영길도 그렇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돈 봉투를 자기가 돌렸다는 걸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사실상 증거에 의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판에서도 지금 윤관석은 어떻습니까? 송영길은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는 한 바가 없어요. 윤관석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이 뭐 송영길에게 보고했다 어쨌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줬는지 이 부분도 침묵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송영길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관석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이죠. 이들 둘은 적어도 송영길, 윤관석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캠프의 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2급 시험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입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송영길이 당분간 아마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텐데 구체적인 건 한 모른다. 조금 보고 들은 정도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결국 윤관석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송영길의 그런 스탠스는 윤관석이 다 모든 걸 송영길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 봉투도 마련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뿌리고 10여 명, 20여 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사실일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윤관석의 죄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냥 완전히 대법원까지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입을 다무는 게 의미가 없고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송영길은 당분간은 윤관석에게 떠넘기는 듯한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했던 거 유창훈의 영장 밟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돈 봉투가 뿌려질 때 바로 송영길이 현장에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 검찰이 확보해서 이번에 영장심의사 때 이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더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송영길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관석도 송영길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송영길은 지금 확실하게 불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 드러나 있고 또 보면 유창훈이가 웬일로 이정근 녹취록을 대해서 상당히 신명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정근이 이성반에게 돈을 받고 내가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난번에 영장심사 때 송영길이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이가 영장심사에서 이정근의 진술이 상당 부분 신명성이 있어 보인다. 이건 녹취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지난번에 재판에서 검찰이 물어보니까 재판장에서 그대로 시인했어요. 이성반에게 돈을 받고 이걸 내가 송영길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재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이 재판 증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유창훈도. 상당 부분 신명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질타를 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송영길의 보좌관이 300만 원이 된 봉투를 준비해서 윤관석에게 전달했지만 송영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창훈이가 이게 말이 되느냐. 보좌관이 어떻게 자신의 주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에게 그걸 보고도 안 하고 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송영길이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송영길이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투덜대면서 했던 상당히 초췌한 표정으로 했던 발언이 자기가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알아본 건데 그게 무슨 증거음일이냐라고 한 부분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먹사인 후원금 공유자에게 전화해서 특정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위중교사했듯이 송영길도 똑같은 짓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법을 안다는 자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인데 이걸 검찰이 증거를 포착했고 이걸 송영길이 부인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녹취로 이걸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송영길과 통화한 자가 상대방이 검찰에 나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까지 드러나 있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위중을 종용한 이 사실까지 이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통일회계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전북의 불법 로비 관련된 것이고 송영길 개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댄 것이죠. 이 내용도 지금 결정적인 내용을 잡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명폰을 가지고 검찰에는 깡통폰을 제출하더니 자기는 또 차명폰을 가지고 먹사인의 후원자 A씨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범다 반응을 제시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건 유창훈이 아니라 유창훈 할아버지도 봐줄 수 없었던 상황이죠. 이 송영길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미 다 털어놨다.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본 재판을 가도 달리 자기가 영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건 안 된다. 그대로 이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개파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실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윤관석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다. 돈 봉투 돌리는 부분. 그다음에 돈 5천만 원이 자기 지인한테 왔으니까 자기가 다 그런 부분을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걸 실토를 하면 돈 봉투 20명에 대한 이들에 대해서는 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영길이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신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버티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윤관석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야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도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송영길이 보인 태도는 퍼렴치하게 이런 나쁜 짓을 저지러놓고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 무슨 신당을 하겠다. 이러면서 엉뚱하게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주 58위기라고 하는 자들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유창원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윤관석이 볼 때 더 이상 자기가 송영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감싸주고 거짓말하고 침묵하건 이유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입이 오는 건 제가 볼 땐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20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뚠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